야 이거 어깨 뭉쳐도 너무 심하게 뭉쳤다 왜 이러시나 이까 부인 이것도 안 통해 아빠 전혀 그럼 이거 어때 뭐 초콜릿 그거 먹으면 기분 엄청 좋아져 아 글쎄 그게 통할까 통할 거야 그럼 통할 것 같기도 하고 여보 당신 초콜릿 먹을래 잠깐만 자 여기 이거 먹고 기분을 왜 잘한다 둘째까지 들어선 마당에 결혼기념일까지 잊어버리고 이 Hot Dog 에어 어 두 개 이거 를 ahead W 22 University iness